우리 아이들은 아직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.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. 추석을 맞이하여 선생님들이 준비한 Solar Planet 이름 암기 챌린지 되겠습니다. 방법은 이렇습니다. 이번 주에 만들게 된 해양계 행성 모형을 가져가서 부모님과 함께 해양계에 있는 행성 이름들을 순서대로 암기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.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학생들에게는 원더블리에서 만들 수 있는 자신의 이름과 모습이 들어간 영어 이야기 책을 만들어줄 것입니다. 아이들의 중요한 책 읽기 습관에 멋진 동기부여자가 될 이번 챌린지에 적극 참여해주세요.